멍하니 티비만 바라봐 집 아껴버린 둘 셋! 고! 하이퍼! 네, 안녕, 하이퍼입니다! 안녕! 여러분, 여기가 어디죠? 네, 여기는 저희 다음 씬가예요. 사켓 촬영기장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! 이번에 새로운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컨셉으로 다 바꿨는데요. 저번에 우리 뱅뱅뱅 때 좀 더 자유로운, 귀여운 컨셉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 더 우리 하이퍼의 남자다운 모습을 시크한? 그런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. 네! 저희 의상 컨셉에 대해서 한 명씩 한 번 얘기를 해보죠. 아, 네. 명하니 형, 일단 머리가 완전 많이 바뀌었어요. 아, 남자가 됐어요, 남자가. 완전 짧게 잘라서 진짜 남자가 됐어요. 접은 잘 안 됐는데, 괜찮으신지 한 번. 어떤 가죽 자켓 입어가지고, 오토바이 타봐야죠. 그렇죠, 오토바이. 네, 멋있을 거 아쉽게. 네. 앉은 건데 하시고요. 그리고 성구 형이 진짜, 성구 형이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긴 코트를. 그래서 드디어 입었어요. 네, 드디어 입었어요. 여러분 성질했어요. 박상불인데 박상불. 아, 생일이 형. 스타일리스트 시장님께서 그동안 입고 싶었던 코트를 드디어 저한테 입어줬어요. 잘 어울리네요. 굉장히 저는 이번엔 좀 깔끔하고 지금 날씨가 어울리는 의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, 다음 다음. 맥스 형은 굉장히 멋있어요 옷이. 매틱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. 네, 좀 하시면 매틱스의 리오 님인데요. 아, 네. 네. 너무 멋있네요. 너무 멋있네요. 아, 네. 머리도 더 노리신 것 같아요. 네. 더 노리셨어요. 네. 탈색을 많이. 영준이는 그러면? 아, 저는 약간 달마시한 그런 강아지 않겠네요. 영준이는 저번엔 조금 약간 귀여웠다면 지금은. 지금은 귀여웠어요. 지금은 귀여웠어요. 지금은 귀여웠어요. 너무 귀여워요. 귀여웠어요. 오늘 저희가 진짜 멋진 옷 입고 이렇게 자켓 촬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한 번 같이 보실까요? 어, 함께. 같이 촬영하고.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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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2. 2. 3. 나의 하루는 비슷해 하루에도 수천 번 문자를 썼다 지웠다 하루 종일 고민해 전화를 걸까 말까 하루에도 수천 번 문자를 썼다 지웠다 하루 종일 헤매어 난 너라는 빛을 잃어 또 길을 잃어 난 길을 잃어 길을 잃어 너도 나처럼 아프니 요즘은 매일 너와 걷던 거를 걸어 너와 듣던 노래들어 Day by day 나의 하루는 비슷해 하루는 비슷해 Girl, I just wanna touch, feel Love again Ooh, girl Ooh, girl Girl, I just wanna touch, feel Love again Aga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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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gain Good, girl Good, girl Good, girl Good, girl 감사합니다.